서초 구청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김기영 변호사가 경선 끝에 결정됐습니다. 2016년 서초가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구청장 예비후보 등 네 번째 도전에 나섰는데요. 김기영 후보를 만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 김기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초에서 한 20년째 살고 있고요. 정치는 2014년에 입문해서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서초구을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낙선하고 그 후에도 떠나지 않고 서초구청장 예비후보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거쳐서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서초구청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부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그런 준비, 마음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펼칠 그런 기회의 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느냐 이런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당보다는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서초에 살면서 서초를 잘하는 사람, 저 김기영이 오랜 기간 동안 서초구민들과 부디끼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그다음에 공약들을 충분히 준비를 해왔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내세운 공약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확대해야겠다.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가 7월 1일 임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 또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반영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반드시 하고 싶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서초구민들께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1번이 서초의 교통체증을 해소해달라. 이게 1번 요구사항이더라고요. 우리 서초가 경기도에서 아니면 동작에서 특히 서랩풀이 턴이 들리면서 차들 교통량이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양재동이나 사당동에서 회양하는 경기도 버스들도 많고 그래서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해달라. 서초 관내의 교통신호 등을 구간 조정을 잘하면 좀 더 빠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조정작업을 통해서 교통 흐름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 두 가지를 또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공약으로는 영유아 돌봄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보고를 받고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를 서초갑 지역에, 반포 지역에 건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분들의 편의와 행정비용, 그것도 행정비용이니까 행정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4대 공약을 중점 공약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요구를 받들어서 필요 기간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청장이 되고 싶고요. 서초구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준비했고 또 20년 넘게 서초에 살면서 서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들 몸과 마음 속에 아, 참 잘 뽑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고 꼭 그렇게 그런 기회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일을 잘할 일꾼인지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 구민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